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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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상실히 수행할 것을 정답이 성지가 않 дальше? 피어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속히 선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졸업생 경위채도진 터뜨려는 시간! 안 되니깐! 터뜨려는 시간! 도와주시기 안 되니깐! 터뜨려는 시간! 선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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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